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아침 8시 2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다음주 내일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이구요.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흥아 해운으로 대응했는데요. 해운주 지금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한 3배가량 올랐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발표에 따라서 이런 해운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구요. 우리 금요일날 대응했고 지난 한주간 이런 해운주, 대한해운도 그렇구요. 전체적으로 HMM, 대한해운, 흥아해운 같은 이런 해운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닥은 3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구요. 코스피는 4주 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지지세 상당히 좋습니다. 2800선을 탈환 다시 하려고 다음주에 꿈틀꿈틀 할 거구요. 이런 가파른 상승에 힘이 붙인 듯 미국의 엔비디아의 차익실현 때문에 이와 같이 올라가기가 조금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다음주에도 괜찮게 흐른다 그러면 이 흐름이 더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구요. 여기에 엔비디아 차익실현매물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주춤 하긴 하는데요. 다음주에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만한 물가 둔화 흐름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7월 1일부터 2,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2,800고지를 향해서 더 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도 발표되면서 깜짝 실적들 발표되거나 이러면 더 크게 올라갈 것 같구요. 유럽발 정치 불안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강달러 때문에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을 조금 강타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움직임 또 SMR과 관련된 원정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심권 안에 있는 내일 관심주 두 종목이 일단은 동방 물류와 관련된 해상 운인과 관련된 동방 연일 꿈틀 내고 있지만요. 더 큰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방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전선 전력과 관련된 대원전선 계속해서 꿈틀 꿈틀 재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이 대원전선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테마 호재 중에 또 관심권 안에서 보고 있는 게 해운주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SG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3백가량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이런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또 K푸드 음식류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연일 수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조대림이라든가 풀무원 같은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조대림의 움직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상승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원 F&B라든가 삼양식품 또 많은 이런 신세계 푸드라든가 대상 홀딩스 같은 K푸드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간 해지볼라와의 전면전 석유주 이런 관련주들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재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모멘텀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요. 중동 불안의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LIG 또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하나 시스템과 같은 방산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크게 움직일 만한 이런 주도주가 크게 없어서 우리 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전선전력 그리고 SMR과 관련된 관련주들 또 해운 음식료 또 석유 방산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만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우리 시장을 좀 움직여서 해운주들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운주 관심있게 보시고요. 저와 함께 또 내일 월요일 이 두 종목 동방 해운와 관련된 동방과 또 대원전선 전선전력 관련주 관심권 안에서 관심주입니다. 보시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 8시 40분 전후로 해서 저하고 소통하는 우리 불근봉 제자분들하고 또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하고 예상 체결 가격과 보고 있는 우리 수급 이러한 것들 보면서 새로운 또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까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와 함께 또 내일 한 주간 시작하면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